12월 4일 기상정보입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아침 기온은 영상권이었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추위는 어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위성영상 먼저 보시면요. 미세먼지와 안개 때문에 하늘이 뿌옇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도 우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차츰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높다가 오후에는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깨끗해지겠습니다. 단 기온이 어제보다 6, 7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는데요. 퇴근길에는 기온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로 또 한 번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찬바람과 함께 눈도 내릴 텐데요. 오늘 밤 호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그 외 호남과 중부지방에도 오겠고요. 최고 7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이겠으니까요.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청주는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0도, 청주 1도, 광주와 대구는 5도선에서 그치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내일 해안 산악으로는 강풍과 약한 눈으로 인해 일부 작전기상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기압계 변동이 커서 날씨 변화도 심할 전망입니다. 곳곳에서 비나 눈이 불규칙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평소보다 기상 정보를 더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 제공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